안녕하세요. 윤석열 입니다. 서진입니다. 오늘 또 죽어볼까요? 진짜 많다. 이거 누가 준거에요? 누나. 아 누나가 준거야? 대박. 뭐인거 같아. 뭐야. 뜯어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엄마 엄마 이거는 그냥 풀어야 될거 같은데. 현석이 뭐야? 뭐 준비했어? 도와줘 현석아. 우아. 사진아 어 뭐야. 뭐지? 이거 이렇게. 장난감이구나. 이거 진짜 생각도 없는데 또 있다. 이거는 지우개? 지우개야? 이거 지금 거음왕. 우와. 누나가 많이 샀네. 하이링이 왜 이렇게. 학도 나 이것도 뜯어봐. 학도야 너 돈 너무 많이 쓴 거 아니야? 이거 하나 받았어. 하나. 이거 9,000원으로 받았네. 우와, 산사가 되게 알뜰하게 썼네, 돈을. 뭔데? 당근. 당근 지우개입니다, 여러분. 일단 이거 두 개, 이거 세 개. 누나 뭐 하나. 누나, 누나 고마워야지, 서진아. 누나 고마워. 그 다음 선물, 언박싱. 이건 이따가 뜯어볼까? 이거는? 뭣일까요? 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계속 뜯어야지. 포켓몬 또 지우개였네. 어, 진짜? 이거 누나 고마워. 이거 누나 고마워. 이거 누나 고마워 고른 거야? 어. 와. 포켓몬 지우개 한 개씩 보여주면, 이거 팬텀 거다이, 잔만보 거다이, 스티랜드 거다이, 피카츄 거다이, 미자문 거다이, 갈가부기 거다이. 우와. 맘에 들어? 응, 누나 고마워. 누나 고마워. 이거 다 누나 거인가? 이것도 누나 거다. 포켓몬. 뭐야, 닦겠네. 포켓몬 딱지? 뺑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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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딱지다, 뺑딱지. 뺑딱지. 우와. 뺑딱지. 우와. 이거, 이거는. 뺑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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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뺑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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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케이. 그 다음. 이거 이제 엄마가 준비한 거. 포켓몬. 포켓몬. 이거 포켓몬 케이스. 포켓몬 페이통. 포켓몬 페이통. 우와. Dash. 조심히 조심히. 이거. 이야. 이거 무슨 빌떡이지? 우와. 연필도 넣고. 무슨 빌떡이지? 연필도 넣고. 연필도 넣고. 연필 넣고. 여기도 연필 넣고. 혁진이 이거 유치원 갈 때 이거 들고 가면 되겠다. 맞지? 오 그럼 되겠다. 여기 연필 깎기도 있고. 오 대박. 이거 마음에 들어? 자 그 다음 선물. 이건 뭐야? 이거 포켓몬 스톱. 이것도 포켓몬노트. 스티커. 포켓몬 스티커. 스티커. 오 스티커. 스티커.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건 뭐야? 줄넘기. 내년 학교 가니까 줄넘기 연습하라고. 이건 다 엄마랑 누나가 준비한 거예요. 이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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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거 쪼꼬 씻자고 한 건데? 이거 딱지? 딱지! 너 알았어! 딱지! 우와! 우와! 큰 딱지! 피카츄 딱지! 파이리! 파이리 딱지! 꼬부기! 꼬부기 딱지! 우와! 콧땅지 같다! 콧땅지! 너무 부럽다 너 진짜. 부럽다. 서진아 누나 한번 뜯어봐도 돼? 축구공! 바람이 다 빠져가지고 새로 사르네요. 잠깐만 이거 뜯어볼래? 오! 누나가 이제 누나가 언박싱! 박혀서 언박싱합니다. 빠바밤! 이제 이 정도는 알겠어. 이것도 내가! 좋아! 또 포켓몬이야! 우와 대박! 포켓몬 크리미엄 포장사! 오! 이거는! 이번에는! 가마 잔터! 다시안! 메가 레코자! 메가 리자마 엑스! 우와! 딱지! 자 마지막! 마지막! 같이 뜯어야 같이! 우와! 쿠팡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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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바라도스! 오디보기! 제곱닌자! 차미르! 여기! 내가 거북아! 거북아! 이거 마지막! 항상 이거 뭐야? 라임! 쇼어! 쇼어까지! 우와! 바라노스! 항상 뜯어봐! 어! 보여줘 현사 여기! 야! 엄청 많다 진짜! 여기 가위! 가위 있을까요? 거북아! 거북아! 안 돼! 란야 왔어! 란야 왔어! 포진아 마음에 들어? 라잇쑤! 라잇쑤까지! 라잇쑤까지! 라잇쑤! 얘 뭐야 개궐닌자? 개궐닌자! 라잇쑤! 이것도! 이것도! 룩이야! 룩이야! 어느 정도인데! 서진아 만족해? 서진아 맘에 들어? 응! 서진아 엄마랑 누나한테 고맙다고 얘기해야지 서진아 뭐가 제일 맘에 들어? 하나만 뽑아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어떤 박스가 제일 맘에 들어? 베스트 다! 다? 다! 인형 박스가 맘에 들어? 이 딱지가 맘에 들어? 아니면 딴 게 맘에 들어? 어떤 거? 인형이랑 딱지! 인형이랑 딱지! 서진아 생일 축하해! 안녕!